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대망하는 대림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억과 기대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생명을 시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 자 같이 주님께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로 처음 오신 주님은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보호가 필요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를 영접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셨던 보호가 필요하셨던 아기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부유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연약한 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민노라 하며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주님 어느덧 나의 구원만 우리들의 즐거움만 추구한 채 영혼 구원을 잊은 채 살아간 지 오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삶의 장막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만 우리의 잘됨만을 고민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구유 위에 태어나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 구유에 오신 것 그리고 짐승의 밥그릇에 오신 것 그것은 온 인류의 식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식사를 먹음으로 자신을 죄에 내버려 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식사가 되어 자신을 쪼개여 우리에게 생명의 음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하여 광야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식사를 통하여 우리의 생이 살아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식사는 우리만 배부르게 하고 배설물을 남기는 식사가 아니오니 주님 우리도 이 음식을 먹고 주님과 같이 작은 떡덩이가 되어 나 자신을 쪼개여 다른 이들을 부욕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넘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방주의 역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파송되는 귀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하나님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은퇴하는 자들에게는 잘하였다 신실한 종아 내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영혼들이 발견되었다라고 칭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세워지는 자들에게는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떨림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후에 우리의 자격이 세워져감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찾고 있고 전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셨던 그날도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로매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내가 신의 아들이고 평화의 사도라고 자신을 천명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며 세상 모든 민족들로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 세상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주님 전쟁 중인 이 세계가 연약한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그 어떤 평화도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많은 전력 시설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또 그 땅 가운데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이들이 이 겨울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이때라도 하나님 사랑이 살아있음을 주님 인간의 존엄이 가치있음을 발견하는 그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강의 지도자들과 열강의 시민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열강이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의 손을 펼치시어 그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망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석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만의 구원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교회 권석들이 흩어진 그곳마다 생명의 아름다움이 충일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진 단임 목사님 이 큰 교회와 이 큰 무리를 맡기셨으니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소망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흩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절망 가운데라도 소망이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래된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가족들도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적 이후에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에 따라 높아지지도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낮아지지도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대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동욕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믿음의 동역자 이 디모데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을 배웠던 다음 세대였던 이 디모데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이 디모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디모데는 이제 다음 세대의 젊은 청년이었고 바울은 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디모데를 끊임없이 교육하였고 이제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로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은 도시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초창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세계를 돌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서신을 왕래하며 또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소통해야 했습니다 이 바울은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예배할 곳, 기도할 곳을 찾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꼭 회당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선생이로서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예언서를 읽고 또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예언한 바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때때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가슴에 찔림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심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루스드라도 바로 그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곳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늘 실패하는 것만 같습니다 늘 절망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복음은 흥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유럽 전도여행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아시아를 다시 돌보기를 원했었는데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에 아시아가 아니라 드로아를 통하여 유럽으로 넘어오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고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우리의 방법들을 다 준비하였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여행을 위해서 티켓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언어와 그 지역의 찬양과 준비할 것을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역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과 모든 것을 함께 준비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전날 그 모든 계획이 바뀌어 다른 곳,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손해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그 결단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갔다면 모든 순적함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바라는 만족과 형통함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 성에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유럽의 첫 성에 들어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맞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착고에 차이게 됩니다 실패와 같죠?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실패와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선교 보고를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왔는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할까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보고를 듣고 바울은 실패한 선교사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실패이지만 우리 눈에 보일 때 어려움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멈춰지고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로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울이 묶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묶였던 영혼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 모양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으면 바울이 들어가는 도시마다 에피소드들이 생기는데 그 에피소드에 의하여 교회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유럽 가운데 바울이 도시를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 도시 선교가 왜 어려웠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는데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른 사람들은 출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모든 각 성에서 바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냐 오직 황제는 한 명인데 우리 온 로마 백성들은 황제만을 숭배해야 하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으로 그들은 유아를 살해하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합법된 종교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로마에 의해서 허락된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 안에서 자기 동족에게는 출교요 또 로마로부터는 박해를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온 도시에 바울이 다녔던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바울은 핍박을 피하여 성도들을 두고 다음 교회로 다음 교회로 또 개척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꼬비를 넘겼던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이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복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그 회당 가운데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읽지 않은 자들이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잘못된 관점으로 교육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에베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없었던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흔들리는 교회를 보며 바울은 마음이 어려웠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 디모델을 그곳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권사님들은 여전도의 생활 또 교회를 세워갔던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 한번 보십시오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또 소망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또 여전도의 일도 시작하고 남선교회 일들을 시작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연약한 아이 엄마였고 신앙도 없었던 우리였는데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워간 것이 아닙니까?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자들도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해 보였던 디모데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또 잘못된 지조자들을 내쫓기 위하여 연약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며 교회의 감독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장로이고 내가 그냥 집사이고 내가 그냥 성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교회에 그 남겨진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연장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발에서 나오면 발가락 손에서 나오면 손가락인 것처럼 예수로부터 나온 우리는 예수 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과 같아야 함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혼란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내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는 누구인가 한번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연소한 디모델을 그곳에 보내어 교회의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 사람은 예수 그리소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소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선함이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그 어떤 선함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그로부터는 죄가 나왔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녀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결혼은 몸된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교회가 그리소를 존경한 것처럼 각 가정 가운데는 이 사랑과 존경의 사이클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사랑과 존경의 사이클 안에서 예수 그리소가 존기쾌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나의 신분을 높이고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몸된 교회와 그리소를 예표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거룩의 여정인 것이죠 결혼식 했다고 해서 결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그날부터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3절에 나온 이야기는 어찌 그리소인들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세속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이론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하여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로 그리소인임을 알게 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입교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을 경험하였고 몸된 교회로서 역사를 함께 하여 갔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교회뿐에서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소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와 집사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소와 동행하는 사람이며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소의 몸으로 내어주어 성육신의 연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의 일꾼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분별할 수 없을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내가 그리소의 제자라고 세워지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교회 일꾼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교회가 또 온전하여지고 온전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육신의 연장으로 어두웠던 로마 시대를 또한 어두웠던 그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